오늘 자녀가 세 번째 가장 강력해 그리고 아까 또 다른 대기하는 분들도 살짝살짝은 봤는데 신이 차고 넘친다는 얘기 근데 그 신들이 정말 불릴지 못불릴지 이게 신의 풍파가 굉장히 강한 집이야 친정어머니의 승시가 뭐야? 이씨요 어디 이씨 읽어라? 아이고 알려주시는데 요새 잘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자꾸 까먹어 나중에 나중에 호교라도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나와 같은 길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저 경기도 연천에 가면 왕건 고려를 건국하신 분이지 고려 다음에 조선시대거든 고려 멸망이 태조 이성계가 지금 만들어내면서 조선시대로 바뀐 거거든 그 전 시대가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건국은 왕건이거든 천의 왕시라고 거기 왕건의 사당이 있고 왕건의 휘하였던 신하들의 또 위패들도 이렇게 사당이 굉장히 그렇게 문화재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곳이 있어 한 번 거기에 꼭 한 번 혹여라도 나같이 된다면 거기 꼭 인사를 갔다와 기도를 가든가 기관제 폐로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폐로 돌아가신 분이 누구야? 폐로 돌아가신 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얼마 전에 고모부 돌아가셨는데 뭘로 돌아가셨어? 그냥 이제 연세드시고 뭐 여기저기 그냥 뭐 더 알츠하이머도 있으시고 뭐 어떻게 아프셔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다는 걸로 알아요 세상에 자네보다 외롭고 아픈 사람은 없을 거야 아 그래요? 너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 응 남자가 없으면은 남자가 있어야 되고 돌싱 아니야? 맞아요 징그럽지도 않니? 근데 또 찾잖아 저요? 솔직히 남자가 네 피난처는 아닌 거야 도피처도 아니고 거기가 안식처도 아니야 그걸로 찾지 말란 말이야 찾으면 안 와 찾으면 온다 해도 저기 나 물 좀 줘라 이 양반 분명히 있는데 아버님은? 아버님은? 연세 어떻게 되셔? 두 분 다 올해 70이세요 용띠 52년생 인진생 분명히 이 양반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폐암 뭐 이런 쪽으로 가신 것 같아 그니까 굉장히 신의 기운이 강한 집안이야 너 꿈도 많이 꾸고 파란마장 다큐 같은 것도 꾸고 근데 정작 남의 것도 가끔 봐줘 그 능력도 돼 근데 니 것만 니가 못 봐서 그렇지 아우 정말 그냥 자네는 딱 천도제라고 하지 불가해서는 우리 무석세계 한양고 그렸네 진옥이라고도 해 조상들 싹 천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 차고 넘쳐 무슨 귀신이 그게 가끔 그래서 자네도 지금 내 앞에 있지만 니 정신으로 살 때 보다는 좀 혼이 나가 있어 더 사는 쪽이 더 많아 너한테 신도가 계시지만 그런 조상 천도 안 되신 분들도 계시오 사람이 말이야 가냘프고 이쁘장한 여자잖아 자네는 근데 자네는 가끔 돌변해 정말 그 조그만 데서 깡다구나 악다구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심해 니가 막 서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으면서도 너도 알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되거든 가끔 그럴 때 많잖아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살아? 네 만약에 너의 자식이 너한테 그렇게 대든다면 너는 데리고 살겠냐? 근데 너는 왜 그래? 이 세상에 나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나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처자식이 있는 사람 난 물론 결혼 못했어 나는 결혼할래다 이렇게 돼서 미혼인데 자네 41살? 난 51살 36세 이 길 들어섰으니까 16년차인데 난 처자식이 있고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부모님 계신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 잘해드려 한 지고 원으로 남을 거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컨트롤을 나를 갖다가 컨트롤을 못하면서 무슨 다른 상대를 갖다 원하고 있어 왜 사람을 찾고 있어 전남편은 몇 살이었어? 한 살 많았어요 한 살? 네 한 살 많았어요 원숭이띠? 네 맞아요 너도 센데 더 센놈을 만났잖아 근데 정말 웃긴 거는 부지하게 싸웠을 거야 부지하게 싸웠을 거고 부지하게 싸웠을 거고 너는 너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친구야 애인이야 벗이야 정말 웃기게 너네들 정말 도덕과 윤리라는 거 있잖아 근데 가끔 너는 똘끼가 돌고 이성이 잃게 되면 못된 짓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서두에 정말 너네 집안은 진짜 싹 천도 좀 싹 그냥 몸에 붙어있는 것들 붙어가지고 싹 깨끗하게 그냥 천도 좀 싹 했으면 제일 크게 속이 시원하겠어 그런 자체가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나만 내가 내가 덕천하면 내 석정이야 분명은 임정현이야 내 이름이 이 석정한테도 석정만 있어야지 석정 안에 뭐 개정이 있고 박정이 있고 모정이 있고 뭐 이런다면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 못하잖아 그치 나한테 나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너한테는 자네한테는 자네만 있는게 아니라 내게가 있어 그건 자네도 인정할 거야 인식할 거고 가끔 느낄 거고 네가 조금 틀린다 너처럼 세상에서 변사가 많고 다 죽을 듯이 끓고 막 너 스스로 그런 생각 안 해? 저는 막 제가 뭐 아 그런 거 막 제가 변덕이 줄 것들은 거기에다가 또 그러다가도 무기력해지려면 또 한두 끝도 없어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 집에 들어가면 밥이랑 빨래랑 살림을 하냐 방구석에 들어가면 기 나오지도 않지 어떻게 용군 너 어디 살아? 일산이요 응? 일산이요 일산 용군도 일산 살아 네 그리고 오빠도 고양시 출신이야 아 그래요? 신혼동이라고 원당 옆에 아 그쪽에 살아도 나도 잘 알지 네 멀리서도 왔다 야 게으른 네가 정말 멀리서 왔다 왜 그러냐는 거지 그러면 가정이고 또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외로움이잖아 정말 외롭잖아 생긴 거는 그냥 장나라 같이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장나라 같이 생겼던 너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처음 들어보냐? 진짜 어릴 때 들어보고 지금 어 장나라도 요새 많이 먹었어 진짜 근데 요새는 그런 일이 거의 안들어 장나라 닮았지 네 강요하실 거 같아 쟤는 내라고 해야지 안그러면 쟤는 나한테 죽을라고 오늘 진짜 이쁘세요 아니에요 내가 썰이 많았는데 뭐 때문에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저요? 어 뭐 남자를 언제쯤 만났을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서 징그럽지도 않냐 궁금해서 징그럽지도 않냐 근데 일단 부모님도 일단 저희 어머니가 너무 원하시고요 응 빨리 결혼해서 나가길 원하시고 저도 부모님이 저기 없으시면 정말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아이 지운 애들이 한 둘 셋 돼? 하나 저는 하나 지웠어요 하나요? 어렸을 때 그럼 그게 쌍둥이었나? 가 쌍둥이었나? 둘이나 셋으로 나오는 거 보면 둘이나 셋으로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것도 좀 있고 가장 가장 그러니까 뭐 조상이다 집안에 뭐다 2개월 다 떠나서 그냥 태아령이라고 하지 그런 자체도 남아있고 아이 낳았어? 아니 안 생기지 그리고 일부러 피임을 했던 거야? 딱히 그때 되게 주말부분으로 거의 같이 있던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주말에 만나면 하고는 사라질 거 아니야? 그때 사실 제가 근종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고 잠자리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피한 것도 있었어요 아직은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싸우고 가면 각방 수고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약해 아까 저도 얘기했지 그 암이라는 병들 있잖아 자네네 집안에는 그 이름 있는 병 그런 게 항상 쫓아다니니까 정말 그런 걸 관리 잘하고 살아 특히 아래쪽도 자궁은 항상 관리하고 살아 너무 약해 거기에다가 아이가 아마 고기에 태아령 짜리가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생기지 않게 아마 방해도 할 것이고 굳이 피임 같은 거 안 해도 아이는 잘 어려울 수도 있어 네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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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째야? 저 막내 오빠명이고 둘째야 대부분 집안에 사내 벌전이나 사내 탈이 나면 아들들이 안 되는데 신기하다 너네는 왜 딸이 안 풀렸지? 누가 딸 있잖아 네 복권 몇 살이야? 네 마흔 셋 두 살 많아요 김희생 부모님이 자식들 잘 풀리는 걸 갖다가 못 보고 가시려나 보다 아 너희 오빠도 너희 오빠도 잘 풀리고 그런 건 없어 모르겠어요 오빠와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은행원이요? 공무원이요? 그냥 회사 다녀요 그냥? 네 딱 너네 오빠는 면사무소 서기 옛날에 치면 딱 그런 일이 맞았는데 조금 많이 안 풀리셨네 결혼해야지 나처럼 신을 섬길 것도 아니라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지 응 뭐라고 답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어 아 그냥 그냥 보시면 보시면 가장 큰 건 아까도 그랬잖아 나 오늘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구슬하십시오 뭐하십시오 내가 권하질 않았거든 네 너한테는 자네한테는 그냥 싹 자네 왕씨라고 했지 네 어머님은 이 씨라고 했니 네 그냥 양쪽 집안에 그냥 싹 천도들이나 싹 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이승과 저승은 나눠줘야 되거든 이승에 저승에 가셔야 될 분들이 저승길을 못 가고 이승의 사람들 주변에 가족들 주변에 형제들 주변에 남아있다면 절대로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어 그런 말도 있잖아 내가 지지를 지금 이렇게 밟을 정도면 차고 넘쳐 귀신의 손은 가시 손이라고 그랬어 사람들한테 와서 스치는 순간에 그게 가시가 돼서 온몸을 따갑게 할 것이고 병들게 할 것이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우한이 생길 거고 또 병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게 정말 차고 넘쳐 제대로 살다가 명을 다 해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 다 좀 사시다가 살만해 찌라니까 병 얻어서 가시고 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선대 조상님들부터 이혼 소송이란 걸 다 끝났어? 왜 관제였더니 저요? 소송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합의하고서는 그냥 그럼 뭐 지금 채무적으로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전 그런 쪽은 없는데 관제 속에 근데 왜 두어 있어? 그런 것도 없으면서 법 좀 경찰서 나오지 법은 그런 거 갈 일 없지 네 근데 왜 그게 뜨지? 신기하네 상문이라고 하지 우리들이 얘기하는 초상은 치고 넘치고 차고 넘쳐 지금 자녀네 집안에는 근데 관제도 있는데 아버님도 그런 거 없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거의 집에서만 이제 생활하십니까? 어떻게 글쎄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다 널 그러니까 얼른 남자 만나서 시집 가라고 나가라고 하는 거지 진짜 원수도 애물단지 애물단지 정말 애물단지 이쁘게 나누지 이쁘게 나눠질 않았나? 안 가르치고 못 배우게 해놨나? 젊어서 매를 많이 안 들다보니깐 오냐오냐 키우고 이쁘다 이쁘다 하다보니깐 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고 이제 나와서 노인네들한테 효도해야 될 나이에 지금은 땡깡 부리고 41살 먹고 애가 되가지고 떼쓰고 이 손이 참 엄마도 어머니한테 가서 꼭 그래 덕천암 석정이라는 박성우단 놈이 집안 양식 구신 한 번 해가지고 조상들 처진 양반들 싹 좀 천도하랬다고 그러면 집안이 밝아질 거고 자식들이 잘 풀릴 거라구요 노인네들도 건강하실 거라구요 정말 그게 궁금해서 온 사람은 왔잖아 자네한테 해줄 얘기는 딱 그게 하나야 그런 존재들이 자네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자네가 그렇게 변사가 많은거야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은 41살 있잖아 51살 61살 아니야 71살 아니고 이것저것 꾸며도 보고 이것저것도 해야 되는데 네 너 스스로 생각할 판 지금 너 스스로 답답하지 않아? 원래 일산이야? 네 한 대학교 때부터 좀 살았어요 전공은 뭐였어? 저 조성형 미술했어 그쪽은 근처는 가지도 않고 어디 가서 스펙 내놓고 뭐하면 어디 가서 꼴리지도 않는데 응? 그렇다고 집안이 또 그렇게 없이 사는 집반도 아니고 그래도 대대선전이 땅이고 산이고 들이고 있는 집안들인데 왜 그렇게들 조상님들 천도들 안하시고 그렇게 사시나 저희 아버지 쪽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이러시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이런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잖아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두 분 다 성당으로 이제 개종하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큰 개종을 했구나 뭐 그쪽에도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 계시고 그쪽에도 하느님 아버지 계시는데 큰 개종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엄마랑 저랑 몇 번 같이 점을 보러 다녔었는데 이제 군 얘기 나오고 하면 이제 엄마는 어디서 이제 들으시고 그 뜻을 권해서 그건 다 사기꾼이라고 그거는 이제 여기가 보면 이게 추건문인데 내 신부들이야 여기에서 보면 일산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화정에서도 오시는 사람도 있고 도내동 그쪽에서도 오는 사람도 있고 수색화전 쪽에서도 오는 분도 있고 강남에 전국 부산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50여명 돼 이 분들이 자네 엄마 아버지보다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중에 판검사 사이즈들도 있고 연애 기획사 크게 하는 양반도 있고 그냥 일반 주부도 계시고 뭐 세모 회계하시는 분도 계시고 별의별 사람 공부를 딸리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을 하고 살았을까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서로 틀리더라도 내 믿음이 좋다 크리스찬이다 뭐 불교다 이게 아니라 한 번쯤은 자식들이 이렇게 안 풀리고 뭐 한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그리고 어머니나 어머니나 자네나 나나 당군 할아버지 후손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쵸? 미신이 됐건 무속이 됐건 변함없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교회 헌금이나 십일자나 뭐 그런 거 내는 거나 왜 그런 거 조상한테 하는 거는 왜 그게 맞지 않은 거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믿음이 물론 그쪽에 있으시더라도 정말 내 자식이 잘 키우고 잘난 자식이 안 풀리고 있고 혼자 그냥 독거노인처럼 방에 들어가도 진짜 독거노인이잖아 네가 하고 있는 거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성질이나 내서 응? 지가 엄마인지 아버지인지 응? 위아래가 바뀌어버리고 그럼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니거든 깨질까? 어떻게 될까? 잘못될까? 어떻게 될까? 애지중기 키우신 거거든 막내딸이라며 네 오빠 하나 딸 하나 네 이렇게 될 줄 알고 키우셨을까? 너는 또 너스대로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 아니잖아 장나라같이 이쁘게 생겨 한 번쯤은 정말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글쎄 나는 좀 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신을 성기는 박수무당이긴 하지만 스님도 존중하고 목사님, 수녀님, 신부님 다 존중해 하다못해 뭐 남녀를 안겨가 될 건 뭐 이단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종교들도 다 인정을 하거든 왜? 내가 내 종교 내가 중요하듯이 그네들도 그분들 거기 자기들이 믿는 신이 중요한데 그럴지라도 한 번쯤은 여기서 저미네도 보러 가시고 뭐 이런 얘기 들었다면 한 번쯤은 해보실 마음이 왜 없을까? 왜 그걸 다 그냥 미신이고 사귀고 이렇게 치부를 하는지 그게 좀 속상해 몇 번 엄마랑 같이 저랑 다녔었는데 가는 데마다 아마 굿얘기는 무조건 다 나왔을 거야 왜 나오겠어? 오늘 지금 내가 세 번 자네가 네 번째인가 그러는데 굿얘기 한 번도 안 해 근데 자네한테 막 왜? 정말 필요하니까 근데 이유들이 다 조금씩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다 이유가 비슷비슷했다면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근데 여기서는 일에서 구슬해야 된다 여기서는 또 요리에서 해야 된다 막 말이 다르니까는 글쎄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린 부처님이라는 한 분을 두고 무당들이 생겨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란 한 분을 두고 하느님을 한 분은 두고 천주교가 됐고 기독교가 됐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제각기 임씨는 임시대로 차씨는 차씨대로 박씨는 박씨대로 제각기 조상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말은 틀릴 수는 있겠지 근데 궁극적인 거 거기서 딱 변하지 않고 조금씩은 다 이해가 나겠지 자네하고 나하고 밥 먹는 것부터 틀리고 식성도 틀리는데 당연히 틀리잖아 여자보살은 또 이런 말을 했을 거고 남자보살은 또 남자보살 입장에서 얘기했을 것이고 궁극적이면 자네는 사주가 너무 높아 다시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다는 신이 차고 넘칠 수도 있어 신 기운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일반적으로 살기는 만만치 않아 그렇다면 이제까지 자네가 많은 거 중에 조선과 뭔가 이런 걸 다뤘다고 했지 미소를 했다고 했지 그쪽으로 자네가 확 풀려버렸으면 지금의 이 기운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풀렸어 그쪽으로 가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신의 기운이 넘쳐나는 거지 신의 기운은 그거는 분명히 공통대로 나온 얘기일 것이고 그리고 이 천도라는 거 대대서전이 그렇게 카톨릭 쪽으로 그런 쪽이다 보니까 오직 예수고 신은 다 이기적이죠 당신들만 믿으라고 하셔 근데 조상이 있다는 거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어떻게 자네가 생겼어 근데 우리의 시조는 당군 할아버지지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렇잖아 물론 하나님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곰이 웅녀가 당군 할아버지의 어머니니까 곰이 기도를 해서 여자 여인이 되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란 분하고 부부가 돼서 당군 할아버지가 생겼으니까 뭐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연관성은 있겠지 인연들이 있겠지 근데 그럴지라도 한 번쯤은 정말 하 보시지 정말 나아지 그게 뭐 몇 천만원 듣는 일이고 막 그런 일이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유유삼종끼리끼리야 자네 굉장히 신강해 신강하다는 건 내가 그 신자를 쓴 거야 신명의 신자를 쓰고 신 강하다는 건 신이 강한 사람이야 자네 배우자도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자네가 또 만나게 될 사람은 또 같이 만나게 되는 사람은 또 강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 자네가 만나면 안 되는 게 자네 어찌됐든 나가는 삼자야 부인평관리하라는 얘기를 처음에 앉자마자 내가 얘기했지 굉장히 약해 여자의 그쪽 기능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야 그럼 새로운 남자가 생기고 누가 만나 그러면 약한 부분이 계속 뭐가 되겠지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질병으로 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만나지지도 않아 근데 근데 집에서는 자꾸 만나셔서 만나서 빨리 애물단지 갖고 귀찮은 짐 같은 네가 빨리 나가야 되는 거거든 만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을라고 우리 기준님 우리 기준님아 친구도 없어 넌 왜인 줄 알아 왜냐고 왜인 줄 알아 이제까지 자네가 살아온 인생관이 자네는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자네 좋은 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거든 근데 그게 남들한테는 독선으로 보였을 거고 독단으로 보였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네는 벗도 없어 그러니까 자네의 아픔을 엄마 아빠 외에는 얘기할 데가 없어 오빠하고도 대면대면 일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네 같은 사람들 아니면 정신과 의사들 돈 주고 상담해야지 그래 그런 곳에나 자네 얘기를 들어주고 자네가 푸념할 데가 있는 거지 없는 거 같더니 왜 그러냐는 거지 얘기했잖아 내가 보는 독초남 석정 내가 단언커 얘기하는 거는 정말 옳고 마르게 나 혼자 내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네 스스로가 그렇지 못해 그러면 자네들 종교 그쪽에서 천주교 하나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네 사람들이 돌아가 돌아가시면 묘단강 건너서 천국세계에 간다면 왜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계시냐는 거지 내 눈엔 그렇게 보이니까 이해가 그래서 싹 천도를 갖다 말하는 거야 그 몫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은 자네가 뭐가 뭔 살이 있으니까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고 와 있어 이거 술 끝에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전문적으로 그쪽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나는 통틀어서 크게 본다면 큰 화면을 띄워놓고 본다면 자네는 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미안한 얘기지만 자네 부모님한테는 죄송해요 자식들 잘 풀리는 거 보고 그리고 가셔야 되는데 그게 원하지 않다는 거지 이해가 답답하고 답답하고 남자나 결혼이나 그리고 내년 내후년 금년보다 내년이 훨씬 좋을 거야 근데 좋은 게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서 잔해나 내 몸에 악취 나는 게 묻어져 있어 이거는 닦아내야지 시간이 된다고 없어지지 않거든 안에 뭔가 냄새나고 악취 나는 게 묻어있는데 내가 내가 명품 옷으로 윙크 코트로 입는다고 해서 이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 간단한 거야 내 몸에 안 좋은 기운이 있어 예를 들어 닦아내면 돼 닦아내면 좋은 기운이 나한테 오는데 안 좋은 기운을 계속 그냥 달고 있는다고 그것만 닦아내도 그냥 이 집안에 예를 들어서 연기가 가득해 맥해야 할 게 뭐 가스레인지에서 뭘 잘못 태웠어 연기가 있는데 사람이 들어오겠어 연기가 나고 불이 날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 연기가 싹 빠져야지 사람이 오고 누가 찾아올 거야 좋은 운도 좋은 복도 간단해 내 집에서 나한테 없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 근데 좋은 기운이 못 들어오게끔 안 좋은 기운들이 꽉 채워갖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방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야 밥은 엄마 아빠랑 먹냐? 먹어요 먹잖아요 그게 맛있지 네 혼자 먹는 게 좋아요 에휴 장나도 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입을까 판다고 또 물어볼 건 저 일을 좀 집에만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일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쪽이 좀 어떤 쪽이 좋은 게 아니라 네 며칠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 며칠이나 할 수 그건 모르겠어 못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일에 좋은 직장에 대단한 페이를 주고 파격적인 대우를 갖다 자네를 해준다고 해도 자네가 거기 가서 며칠 있지도 못해 지금의 자네의 기복으로 감정의 기복이나 변사나 변화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렇다면 인물이 있고 왜소하니까 폐 죽여도 또 그런 쪽에 밤 쪽 그 그런 쪽에 못 가잖아 어디서 써줘 써줄 곳이 있겠지만 자네가 가서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갈 곳은 백군데 이백군데가 친다면 자네가 거기 가서 한 달을 못 있을 거예요 이해가 왜 이해가 그게 자네가 자네를 갖다가 알잖아 그럼 왜 그러냐는 거지 자네 스스로 왜 그러냐는 거지 석정이라고 했잖아 내가 석정이면 석정만 있어야 돼 김정, 이정, 박정, 차동 이에 다른 존재들이 있으면 안 돼 그래야 내가 더 옳고 바른 판단을 내가 할 수가 있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왕식이주가 있으면 왕식이주 자네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김식이주도 김시대주도 뭐가 될 건 또 다른 존재들도 있다니까 그리고 그런 기운들이 자네를 감싸고 있고